안녕하세요, 범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만 과거와의 복합 과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과거부터 봅시다. 복합 과거는 문정의 중심 사건, 행동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순간적이거나 정확한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 과거는 여러가지의 상황에서 씁니다. 옛날 습관을 이야기할 때나 묘사 또는 상태 상황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좀 어렵지만 같은 문정에서 복합 과거와 반 과거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심 사건은 복합 과거를 썼고 전화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주어진 동사를 반 과거와 복합 과거로 바꾸면서 글을 다시 써보세요. 자, 문정 다 만드셨나요? 그럼 정답을 같이 확인해봅시다. 자, 문정은 예전에 공원을 C'était vraiment délicieux. Un jour, je marchais dans la rue quand j'ai rencontré un Корéen. Il était très sympa et nous avons vu du cidre ensemble. 이제 다 이해 되셨나요? 아직 어려우시면 댓글에 꼭 질문하세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잊지 마세요. Au revoir.